워싱턴 플래시몬은 다 함께 율동을 따라서 함께 춤을 추는 건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앉아계신 시민분들도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대열에 합류하셔서 뒤쪽으로 합류하셔서 함께 플래시몬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민분들의 박수로 시작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시민분들의 박수로 시작해볼까요? 우리 시민분들의 박수로 시작해볼까요? 우리 시민분들의 박수로 시작해볼까요? 우리 시민분들의 박수에 대해 이야기할까요? 우리 시민분들의 박수로 시작해볼까요? 한 분의 플래시몬 이벤트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 분들 이쪽으로 합류하셔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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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